라니와 쌀 한 톨 왕궁 창고에는 쌀이 차곡차곡 쌓였지요. 몇 년이 지나자 왕궁 창고에는 쌀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쌀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쌀이 조금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쌀을 바치지 못했어요. 먹을 쌀도 없었거든요. 신하들이 말했지만 왕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전하,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배고픔에 지쳐갔어요. 그런데도 왕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에게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한 신하가 코끼리 등에 쌀 바구니를 싣고 왕궁으로 갔지요. 그런데 라니라는 소녀가 바구니에서 쌀이 떨어지는 걸 보았어요. 라니는 쌀을 치마에 받았어요. 그때 라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라니는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문지기의 말에 라니가 대답했어요. 바구니에서 쌀이 떨어지기에 왕께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라니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라니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전하, 상을 주신다면 저는 쌀 한 털만 받겠습니다. 라니의 말에 왕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쌀 한 털이라고? 그보다는 큰 상을 받아야 할 텐데. 전하, 정 그러시면 오늘은 쌀 한 털, 내일은 쌀 두 털, 모레는 쌀 네 털 이렇게 30일 동안만 주십시오. 라니가 말했어요. 그거 참 보잘것 없는 상이로구나.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노라. 왕은 라니에게 상으로 쌀을 한 털 주었어요. 이튿날, 라니는 쌀 두 털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쌀 네 털을 받았지요. 9일째 되는 날까지 라니는 한 줌 정도의 쌀을 받았어요. 왕은 라니가 딱 했어요. 치마에 받았던 쌀이 오히려 더 많았을 텐데. 13일째가 되었어요. 라니는 그때까지 받은 쌀로 밥그릇 하나를 채울 수 있었지요. 라니가 받는 쌀은 날마다 늘어났어요. 16일째 되는 날까지 라니가 받은 쌀은 쌀 두 주머니였답니다. 왕은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계속 두 배로 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군. 하지만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어. 21일째 되는 날에는 쌀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쌀로 큰 바구니 하나를 채웠거든요. 24일째 되는 날에는 사슴 여덟 마리가 쌀 여덟 바구니를 지고 왔어요. 27일째 되는 날에는 황소 32마리에 실어 보냈어요. 왕은 걱정이 되었어요. 쌀이 점점 많아지는군. 하지만 난 끝까지 상을 줄 것이다. 29일째 되는 날, 라니는 왕궁 창고 두 채를 채울 만큼의 쌀을 받았어요. 왕은 더 이상 줄 쌀이 한 톨도 없었답니다. 왕은 한숨을 내쉬며 라니에게 물었어요. 그래, 이 쌀로 무엇을 할 생각이냐?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마지막 날인 30일째 되는 날, 256마리의 코끼리가 마지막 네 채의 창고에 남은 쌀을 싣고 라니를 찾아왔어요. 라니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 뒤, 왕은 정말로 슬기롭게 나라를 다스렸답니다.